얘도 다이제 번거로움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나온 KM 그렇습니다. 지금 점수가 294점인데 300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참 채널의 강점을 살려서 구독자분들과 플레이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플레이로 300점을 찍을 수 있을지 바로 가시죠. 날아오르락 추작이요. 오늘은 KM 없어요. 오늘은 원래 정규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KM은 타러 안켰어요. 내일은 저녁쯤에 방송 예정이니까 그때는 KM 끌겁니다. 야 뭐야 은솔아! 은솔아 일로와! 은솔아! 야 위에 너 누구야? 옆에는 은솔이, 위쪽에는 봉호 아주 그냥 양각 잡혔는데 피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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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오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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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이스! 우리 슈퍼님께서 은솔이로 또 이렇게 쑥빙이를 성공했네요. 아 현타 안오냐고? 근데 그런것 같애 그 채널의 특성 나는 괜찮아요. 나는 더한것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하하하하 아 위에는 한조라고? 아 위에는 한조라고? 어 야 근데 한조랑 잘 같긴 했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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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둘기둘 기둘기둘 오케이 먹자 하나 둘 아 못뜨렸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피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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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자 원 투 나 어디 때리니? 하하하하 하케잉 좋아좋아좋아요 나무리 성공 나무리 성공 에헤이 백판님 구독감사합니다 아 백판님 구독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야 하하하 야 뻘렁이 시라니? 와아 저기거지 오케이 출동 내가 보호해줘야지 성공해라 맞춰요 맞춰 와아 야 이렇게 운전 운전실력이 여기 수졸급이에요 음 운전 면허 안 따져도 돼요 후 아 야 뭐니? 나아이트블레이 후 자 오늘도 휴맨과 300점 달성의 컨텐츠도 이렇게 달성을 해봤는데요 지금 고인물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에서 어 300점 찍기 한 1년전 진짜 뭐 여때쯤에 굉장히 유행했던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촛다 750점이 기본이고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옛날 갬성을 또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300컨텐츠로 돌아왔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여러분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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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